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즈TV 한성욱입니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재 뉴스가 나와주면서 반등폭을 이끌어준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부분 제가 체크를 해드릴 것이고 이슈거리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 것이고 지금의 흐름도 제가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씩 들어봐주시고요 오늘 HLB가 그래도 반등폭을 보여주면서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쵸? 기분 좋으시니까 저희 허브긴즈TV 채널도 꼭 한번씩 채널 추가해주시고요 저희가 좋은 정보도 챙겨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드리겠다라는 저의 공략 전부 다 지켜내고 있습니다 저는 말만 하는 그런 공략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챙겨드리고 있고 주도주 전부 다 챙겨드리고 있죠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덕보기 버튼 누르시고 허브긴즈TV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에 오실 수 있으시니 꼭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많은 혜택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오늘 HLB의 항암 신약, 리버세라닌비 중국 내 신약 허가 소식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암 1차 치료제로 이제 허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도 중국에서 위암 3차 치료제로 시판하는데 이어서 1월에 간암 2차 치료제로도 시판 허가받은 표적항암제죠 그리고 나서 지금 HLB가 결과적으로 FDA의 허가를 받고 미국 내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유럽, 아시아 국가별로 기술 수출 전략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언론플레이가 좀 나와준 거죠 근데 오늘 굉장히 제가 재미있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HLB가 뉴스가 이렇게 나와주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줬죠 그쵸? 뉴스가 이렇게 나와주면서 이렇게 반등폼을 보여줬어요 근데 HLB만 올라갔을까요? 우연치 않게도 셀트리온의 스퀘어와 셀트리온도 올라가 줬네요 어머? 뭐야? 신기하죠 HLB만 올라간 게 아니라 HLB의 개별 모멘텀이 나와줘서 HLB도 움직임을 만들어줬지만 신기하게도 오늘 바이오 섹터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셌었던 챗봇 로봇 얘네들 셌습니까? 안 셌습니까? 안 셌죠? 결국 이 뉴스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끼셔야 되는 게 이 뉴스 의도적인 플레이입니까? 의도적이지 않은 플레이입니까? 단순하게 오늘 그냥 단순하게 이런 뉴스 거래를 띄우지 않았으면 HLB가 다른 바이오 기업군대가 같이 올라가 줄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주가를 끌어올릴 타이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HLB의 주가 관리를 하는 이들은요 어떤 타이밍에 어떤 뉴스를 내서 주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추세를 돌리기 위한 작업에서는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거래를 올려줘야 좀 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가를 관리를 하기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의도되어 있는 플레이가 다시 한 번 더 나와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HLB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릴 때 심상치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바로 어마어마한 슈팅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추세를 돌려주기 위한 작업이 지금 일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플로우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때문에 HLB 주주분들 그래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바이오의 타이밍이 올까 싶습니다만 얼마나 유지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HLB의 흐름 한 번 봤었을 때에는 충분히 긍정적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주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민주TV 가까운 채널들 꼭 추가해 주시고요 오늘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중요한 핵션 포인트만 딱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언제나 그랬듯이 잡단 말 안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딱 말씀드리고 매매를 할 때도 그냥 매스값 외도값 딱 집어서 드리고 끝 요런 플로우라는 거죠 저희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다 챙겨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 가셔서 투자를 하시는데 이런 성공한 이런 투자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HLB 주주분들 이제 드디어 HLB가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계속 지켜보면서 어디까지 반등이 나아질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하루는 맛있는 저녁 드시면서 쉬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